네 안녕하세요 아 좋다 진짜 이거 있잖아요 백마리오 챌린지 백인마리오 챌린지가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디까지 마리오 챌린지로 바뀌었습니다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 어려움 목숨만 이렇게 주어지고 끝까지 어디까지 가느냐 체크하는거 그렇게 바뀌었어요 매우 어려움 가자구요 벌써 처음부터 나 쉬움 갈건데 솔직히 이거 오늘 처음인데 그냥 쉬움 가야지 그냥 어디까지 갈까 마리오는 수행을 위해 긴 여행을 떠났다 오늘 처음인데 무슨 슈퍼익스야 모르죠 봐봐요 UI도 좀 많이 바뀌었죠 보니까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게 K4마리온가 3D마리온가 봐봐요 할퀴는거 나 원래 이런거 몰랐거든 그냥 밟으면 되려나 밟아보자 그냥 밟으면 되네요 그냥 밟으면 되는구나 그냥 아이고 하 됐어요 끝났어요 간단하죠 와 이건 또 뭐야 이거 아니 이거 이지 아니야 근데 이지 아니야? 이지부터 왜 자꾸 이런걸 줘? 이지는 진짜 초등학생도 깰 만한거 줘야 되는거 아냐? 그러게 아이템 복음을 계속 해줘요 아니 솔직히 이지는 그런거 해줘야 돼 진짜 초등학생 간단하게도 깰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조작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처럼 자 일단 중간 세이브군요 중간 세이브에다가 이거 뭐지? 오오오오 올라가네 그러게요 계속 템 주니까 쉽긴 쉽다 이거는 아 아래로 그냥 물러야되는구나 아 나 이런거 처음 봤어요 와 이것도 뭐야 참 별게 다 나오네 제가 또 밟아주시고 밟아주시고 밟아 계속 언제까지 나와 아이템 진짜 계속 나오네요 심심하지 않게 뭐야 이거는 아 이거 날라다니는거야? 야이씨 죽기도 힘들걸요 이거? 일부러 죽지 않는 이상은? 야 겁나 치사격이 날라다녀 아이고 괜찮아 하나 더 나올거야 문제없죠? 간단하죠? 사람들이 3D월드 나왔다고 3D 그거 진짜 엄청 만들었을 것 같애 땡큐 포 플레잉 나왔다 끝까지 가면은 어떻게 되나 그거 좀 봅시다 이지니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어우 이런 끝이 없지 않을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끝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이게 이지니까 솔직히 한 번 죽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어 이거 들어가보자 오지? 오지? 뭐야 끝이야? 아 진짜 하하 채팅창을 엿다 넣는게 좋으려나 오우 뭡니까 이거 일단 통로로 한 번 들어가볼게요 파이프로 일단 뭐 이지니까 속임수나 그런거 없겠지? 오우 뭐야 이거 이거를 놓고 그냥 뛰라는거겠죠 그냥? 다른거 아니고 쉬우면 허무하다 하고 어려우면 안쉽다고 하고 맞춰주기 어렵다 바이 제작자 하하하하 그쵸 아니 채팅창 어디다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오른쪽 상단에 놓기도 그렇고 바꿔볼까? 아 그래 이러면 이제 뭐가 나오거든요 피 누르고 그리고 이거 열쇠 먹고 오우 머리 좀 썼네 온오프가 원래 없었나요? 그러니깐 없었던거 같애 어 코멘트 나 저 코멘트 꺼야되는데 님들 그러니깐 이거 이거 코멘트 남기는거 있잖아요 댓글 작성하는거 이게 원래 댓글을 달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거 이런식으로 댓글을 달 수 있더라구요 아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나는 저거 사람들이 다 그냥 끊은줄 알았더니만 사람들이 다 꺼놓고 하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라진거구나 아예 기능이 몰랐네요 채팅처 위치 어디가 좋을까 뭐야 끝이야? 끝났네? 더 퍼스트 처음이래요 뭐가 처음이라는거지? 너도 나처럼 마리오 처음이구나 와아아아 와아 이거 빠져도 안죽겠지 이거? 그렇지 안죽지 채팅창을 한 세줄 정도로 줄여볼까요 진짜? 아 그래 봐야겠다 와아 와 뭐야 이거 그냥 물기능 넣고 싶었나보다 물기능 넣고 싶었나보다 그래서 만든 맵인가보다 나도 맵 만들면은 근데 저렇게 만들거 같애 맵 만들면 솔직히 나도 어렵게 못 만들거든요 찍어버리자 어려우면 화낼거잖아요 그래 화낼건데? 나 어려우면 화낼건데? 진짜? 진심으로? 하 좋은 맵에는 좋아요를 누르도록 합시다 맞다 이거 좋아요 누르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그니까 예전에 원에서는 좋아요만 누르는 기능이 있었는데 지금은 싫어요도 생겼어요 싫어요 님들 그거 아셔야 돼 싫어요가 생겨서 싫어요가 이제 쓰레기맵 만들면 안된다는거야 아 뭐야 어 뭐야 밟을 수 있네 저거? 저거 밟을 수 있네요? 몰랐는데? 저거 밟을 수 있네요? 몰랐는데? 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아아 저거 위로 딱 올라가야되구나 글쎄요 맵이 뭐 제거되진 않을걸요? 가보자 에이씨 안가 에이씨 안가 어 뭐야? 어 큰일났다 하필이면 저기로 떨어지고 있어 에이 여기서 죽는거 솔직히 그렇다 이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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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렇습니까? 스토리요? 아 스토리 해보려고 그랬어요 스토리 재밌었다 이거 깨고 스토리 한번 해볼까요? 이거랑 인기맵 좀 둘러보고 네 안녕하세요 인기맵 좀 둘러보고 스토리 한번 해보자 슬리퍼리 슬로프 미끄럼 슬로프네 스토리 어렵다고요? 꽤? 진짜? 리얼이요? 어려우면 좋지 적당히 어려우면 좋죠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는 경사로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경사로 막 집어넣었나봐 그리고 여기는 설마 어 뭐야 그로 하는 맵매우 어렵다고 하실 미래를 상상해보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다 미끄럼틀이다 오 미끄럼틀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진짜 슈마메 장기 콘텐츠 가실 건가요? 네 그럴라고요 그럴라고 샀는데 애초에 그럴라고 샀어요 구매 충동 오네요 이거 6만 8천원인가 그래요 6만 8천원 아 근데 사셔도 뭐 나 괜찮을 것 같은데 좋아요 한번 찍어볼까 이거 별로 그렇게 엄청 재밌거나 그런 맵은 아니었는데 콘솔이요? 아 콘솔 때문에 그렇구나 콘솔 값이 한두 푼 하는게 아니긴 하죠 포 마이 투 이어 올드 코인을 모두 획득하고 클리어 아 이거 클리어 조건이 생겼어요 이번에 저 클리어 조건을 못 맞추면은 기 때에 들어가도 안됩니다 있어 트랩이래요 뭐지? 뭐가 트랩이라는 거지? 저 조건에 안맞으면은 꼴에 들어가도 꼴인이 안돼요 그런게 생겼더라고 봐봐 저 자동차 자동차 생겼어 그러니까 되게 많이 생겼다니까요 이거 아 위에 뭐 있어 뭐야 일단 다 먹어 호호 100개 딱 채워지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말기 그런 조건도 있고 여러개 되게 많더라구요 와우 이거 뭐야 어 이건 좀 그렇다 뭔가 들어가보자 아 아닌가? 막 함정이나 어 뭐야 이런 개꿀이 있나? 허허허허 아야 함정매명줄 알았는데 아 뭐야 이런 개꿀이 있나 다음 뭐지 이건? 온 오프 돼있네요 아아아 일단 열쇠가 없어 오프 한번 땡겨보자 저 위쪽에 뭐가 있는거야 저 위쪽에 뭐가 있어 다시 한번 10번까지 둘러보고 전자동맵하죠 전자동맵이요? 글쎄 찾아볼게요 뭐야 없는데? 없는데? 떨어질 때 타이밍 눌러서 온누르기? 진짜? 그걸려나? 해볼게요 아 다시 아씨 여기서? 아 이거구나 이게 되는구나 내 저 X는 어디서 죽었는지 표시되는 거구요 저게 뭐야 이거만 께껏 치웠네? 아 이지인데 이거는 솔직히 초보가 알기에는 조금 어려운 기믹이잖아 이거 1-1 30코인 모두 획득하고 클리어 저 코인 3개 아아아 왜 이게 1-1이지? 왜 1-1이야? 아하하 아 일단 여기 있군요 여기 있고 달기가 되고 내려가보자 다음에는 매운맵으로 하시죠 아 그니까 지금은 몸풀기니까 아마 이지는 이거하고 안하지 않을까 앞으로 솔직히 저도 이 정도는 해봐야죠 오 올라가기 또 있어 뭔가 있나 보다 그치 여기 뭐 있네 슈마메에서 바로 만들기 들어갔다구요? 아 근데 나는 근데 만들기 좀 약간 좀 걸리적거려가지고 그래서 뭐지? 아 왠지 저거를 죽였으면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야 나오네 그치그치 리젠되네 리젠 림메일님 림메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난 왜이래 헤헤 씨 아 나 진짜 달리기 안할래 진짜 달리기 안할래 저거를 생각을 못했네 저거를 이제는 리젠 안된다구요? 아 진짜? 아 그 옛날 고전게임은 그래도 막 리스타트 가능하십니다 아니요 저걸로 뭔데 그 리스타리언 괜찮잖아 보너스네 아까 그것도 보너스였을거에요 아마 그것도 설마 설마 그치 여기 있네 여기였네 자 다시 갈게요 그러면 여기 피가 있었는데 피를 놓은 채로 들어가니까 피가 없어지는구나 아 이거는 경험부족이야 이거는 경험부족이야 경험부족 이거는 뭔데 일 메비르기 뭔데요? 그래도 이게 밟는게 아니야? 아니네? 빨리 가세요 군부 아저씨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치 잘하고 있다 와 징그러운거 봐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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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새 갑자기 고개를 틀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나무요? 저거? 저거 못하잖아 저거 딱 봐도 가시인데 그래도 먹읍시다 탈 수 있다고요? 리얼? 아 뻥치지마 아니 진심으로 말하는거야 지금? 아 종나무요? 아 못 받는다고 한거야? 아아 종나무? 아니 난 저거 가시 날린 가시 날린 그 있잖아 그 꽃 그거 말하는 줄 알았죠 모두 획득하고 클리어 캬 이거 하지만 이지야 그래봤자 그래봤자 이지야 그래봤자 연속밟기 어려워요 어렵다고 누가 코멘트 달아왔네요 뭐가 어렵다는거지? 진짜 어렵나? 미안합니다 아니 제가 그 3D 월드 게임을 한번도 안해봤어요 진짜 3D 월드뿐만 아니라 이것도 거의 안해봤어 이 마리오 시리즈도 이거 이거랑 다른 시리즈의 엉덩빵하 그게 좀 다르더라고 시리즈님이 시청자를 안 믿는다는게 여기서 증명되다니 안 믿는다는게 증명됐다고요? 아니 아니 그거는 하도 속이는 인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도 쉽다고 써놨네 올라가보자 뭔진 모르지만 들고 가보고 싶어 에헤이 에헤이 들고 가볼까 이거? 흐ㅇ 엑드 에헤드 그래요 괜히 들고왔네 저거 뭐야 저거 저거 피 누르면은 무슨 10이라고 써있는데 아마 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ㅓ 뭡니깐구? 일단 먹어버리고? 길찾기같애 던져버려 그러면 이제 터지겠지? 그치? 실제로 귀찮아서 안한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없다고 기계가 없어가지고 못쌌어요 위우가 없어서 위우가 가보자 사실 위우가 없다기보다 그런게 있어요 정발이 안됐어 슈마메가 정발이 안됐잖아요 위우판엔 그래가지고 제가 안할라 그랬죠 와 이거 뭐냐 이거? 오 여기 있다가 타이밍 맞춰서 뛰는거구나 알겠습니다 어 밟을 수 있네? 저거 밟아지네요? 머프 블루 불안하다 이거? 자동이야? 자동이구나 이거 오오오오 깨버려 캬 Call 보스다 엄마야 왜이롭니까 됐다 버섯을 계속 줘가지고 쉬웠다 이지답구만 바로 끝이야? 마리오는 이상하게 보스 3방이더라구요 그게 이상한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거지 진리지 그건 이지요? 저 끝까지 갈건데? 끝까지 가면 뭐 있는지 이제 볼건데요 뭐야 미끄럼틀을 잘못했나 봐 끝이네요 머리를 3번이나 밟으니 막상 불쌍해요 암세포도 생명이란 말이랑 비슷하군요 저건 무한모드에서 어떻게 끝까지 가게 무한이인거 맞아요? 난 무한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려고 하는건데? 무한이 아니지 않아 이거? 한 방에 보내는 융암이랑 3번 밟은거랑 뭐가 더 선량한거죠 글쎄요 왜 돌아왔지? 왜 돌아왔지? 아 벽타고? 아아아아 고양이니까 벽을 탑시다 벽을 탑시다 맞아맞아 벽을 타면 되지 여기도? 오우 쉬운거였다 더 이어져있을라나 더 이어져있을라나? 그게 궁금해서요 박스 아 박스 박스 놓을수가 있네 아아아아 그거를 한번 봐봐야겠어요 이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 계속하는거라가지고 오우 깔리겠다 아니 잠깐 그 탑 이거는 요 아래에 있는 박스를 다 날라가지고 지금 위까지 배달아 하는 얘긴데? 근데 여기에는 아미보 연도 물음표 버섯 있으려나 별게 다 있으니까 모르겠죠? 이제 올라갈 수 있다 왜 박스 보인지 알겠네요 게임 스테이지가 여기도? 던지지말고 여기다 놔두자 그치 이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을거야 그러고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네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마 이 블록에다가 놔야될거 같애 여기다가 이러면 점프 될거같은데? 아 뭐야 하나 모자라 이제 되겠지?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다음 다음 아 아 아 진짜 무한이네 아 진짜 무한이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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